5.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우리는 커피 한잔으로 여유를 즐긴다 오늘 그 은은하고 깊은 유혹에 빠져보자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향기로운 커피향을 퍼뜨리고 있는 기업이 있다 블루커피코리아 어떤 상황에서든 최고의 커피만을 제공하겠다는 블루란 뜻을 가지고 독보적인 종합커피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블루커피코리아는 부산의 유일한 커피 회사다 커피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로스팅이 주 업무지만 실제 산지에서 커피를 생두를 수입하는 그런 일과 또 프랜차이저를 위한 카페 컨설팅 이런 일을 중점으로 해나가고 있고 지금 커피업체로서는 유일하게 부산시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그런 유망한 회사다 이렇게 소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블루커피코리아를 이끄는 서종덕 대표 2003년 그는 커피 사업에 새롭게 도전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서울의 대형 커피 제조업체에서 커피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수적인 커피 시장에 입성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내가 뛰어다니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저희들 커피를 소개를 했었죠 저는 고객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사실은 좀 맞췄었어요 그냥 내 단지 제품을 팔기 위해서 저를 알리는 그런 게 아니고 저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신뢰감을 많이 심어줬었는데 그 신뢰감을 쌓기까지의 과정이 거의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었습니다 블루커피코리아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고급 원두커피 로스팅 회사로 성장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블루커피코리아의 힘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커피의 신선함이다 바로 볶아 가장 신선할 때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최상의 커피 맛을 내고 있다 커피는 향과 맛, 여유를 즐기는 음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후각을 자극하는 그런 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커피의 특성상 볶아서 오래 가면 갈수록 자꾸 향기가 소멸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가장 각 볶아 냈을 때 자극적인 향기가 있다 부산 지역에서 볶아서 바로 공급하는 커피가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가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품질 높은 원재료에 있다 커피는 볶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원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맛이 좌우됐다 그래서 블루커피코리아는 품질 높은 재료만을 엄선하는데 브라질, 콜롬비아를 비롯한 11개 나라를 직접 찾아가는 수고로움도 아끼지 않는다 커피 산지에 매년 나가서 좋은 원재료를 구하기 위한 방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또는 싱가포리나 전 세계의 커피 선진국을 다니면서 그 노하우들을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와 지식을 활용해서 굉장히 좋은 커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저희들의 회사의 방침이 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원재료는 청결한 공장에서 공인받은 시스템을 통해 정성껏 로스팅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커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블루커피코리아의 자부심이 담겨있는 커피는 부산을 넘어 전국의 커피 마니아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일단 원두가 볶아진 상태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신선하고 향도 너무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맛있어요 웬만한 프랜차이즈 기업보다 이렇게 부산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혀 거기 비교해서 은색이 없는 커피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블루커피코리아 프랜차이즈 카페, 카페미소, 바리스타와 창업과정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커피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커피 케이터링 사업에도 진출해 커피 전문기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작은 업체지만 저희들이 외국에 수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이번에 중국에 또 처음으로 진출을 하는 그런 발판도 다지고 있고 저희 한국 시장의 커피는 굉장히 폭발력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커피 문화에 굉장히 치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약점을 보완해서 교육하고 발전시키는데 제가 한번 제 나머지 힘을 한번 다 해보고 싶습니다 커피는 은은한 향과 깊은 맛을 지녔다 부산의 푸른 에너지를 담은 블루커피코리아의 깊은 맛은 세계로 은은히 퍼져나갈 것이다